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창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차 2교시 2교시는 여러가지 과목에 있죠 소방시설관리사 1차 중에서도 2교시가 상당히 범위가 넓죠 그 중에서도 우리 소방기사를 해봤지만은 기사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과목인 유체역학하고 소방전기가 2교시에 있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교시를 한번 보시면 1교시는 1교시가 안전관리론이죠 자 2교시가 자 이거 지금 수리학 약재학 약재학하고 소방전기가 있죠 소방전기 자 3교시가 3교시가 소방법규 자 4교시 위험물 자 5교시 자 5교시가 구조원리죠 구조원리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2교시를 할 건데 여기 글씨 수만 봐도 2교시가 상당히 많죠 2교시가 상당히 많고 자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1교시 안전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소방기사를 할 때 소방원론이죠 소방원론 자 기사 했을 때 소방원론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자 관리사도 마찬가지로 소방원론 이 안전관리론은 자 암기할 거 일정 부분 암기를 해주시면 자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지 않으면 자 무난하게 무난하게 60점을 만질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고요 자 법규 해보셨지만 법규 거의 다 암기과목입니다 암기과목이니까 이것도 법규도 자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이 상당히 까다롭죠 위험물이 까다롭고 암기할 것도 많고 자 위험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여기에서 우리 1차를 해가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위험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구조원리는 자 우리 2차를 공부하시면 2차를 공부하시면 화재안전기준을 암기를 해야죠 화재안전기준을 암기하다 보면 구조원리의 거의 90% 90%는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2교시는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리학이 뭐예요 수리학이 유체역학이죠 유체역학 자 유체역학 자 기사 때도 해봤지만 유체역학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암기할 것도 많고 계산 문제도 많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전기도 마찬가지로 자 공식만이 암기해야 되죠 공식 암기해야 되고 계산 문제도 많고 자 약재화학은 소화약재로 쓰이는 뭐 물이나 가스나 뭐 이런 포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자 화학적 요소나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랬는데 자 상당히 까다롭긴 하지만 꽈락이 나오는 건 이 중에서 꽈락이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자 위험물에서 꽈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꽈락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규에서 많이 나와요 법규에서 법규가 어렵게 나오면 법규에서 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론에서 좀 나와요 안전관리론도 까다롭게 나오면 약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구조원리하고 자 2교시 수리학 이쪽에서는 꽈락이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구조원리는 구조원리는 대부분 대부분 다 2차를 공부하기 때문에 화재안전기준을 암기하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기는 하지만 그 어려운 과목 치고는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쉽게 나오냐면 자 얘네가 몇 개예요 25개죠 문제가 얘 25개 25 25 25 합치면 125문제죠 자 125문제를 몇 분 해봐요 125분 해보죠 자 그럼 한 문제당 한 문제당 1분이죠 한 문제당 1분이 소요돼요 자 1분이 소요되는데 한 문제당 1분이 소요되는데 그 1분 내에 풀기 위해서 자 이 유체역과학이나 소방전기에 까다로운 문제를 주게 되면 자 최소한 3분 5분 정도에 풀어야죠 계산 문제를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쉬운 문제를 주어도 이 125분 안에 125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푸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남지 않아요 거의 남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려운 계산 문제 뭐 5분씩 걸리던 그런 문제를 주면 자 시간이 모질러서 다 떨어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2교실을 거의 무난한 수준으로 준다는 겁니다 기계 기사할 때 유체역학을 해보셨지만 그 유체역학보다도 수준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져요 자 약간 까다로운 것들은 있어요 있지만 길게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소방전기도 마찬가지로 자 약간 까다롭게 돌려내고 이런 건 있어요 자 기사 때는 뭐예요 거의 관연도에서 나오죠 한 80% 정도가 관연도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관리사는 대부분 문제를 새로 생산해내죠 하지만 거기에서 거의 유사하지 확 틀린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1분 이내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레벨의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어떤 분들은 유체역학을 버리던지 소방전기를 버리던지 자 두 중에 1개를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전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 유체가 어렵다 어려워서 난 유체 버리고 자 전기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보면 유체 전기 약재 자 이렇게 있다면 대부분 25문제 중에서 여기 12개 정도 나오고요 여기 한 10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한 3개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5개겠죠 물론 한 과목에 특출나가지고 10개가 나오는데 10개 다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버려도 되겠죠 네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개 나왔으면 5, 6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골고루 그냥 했는데 어차피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뭐 이거를 몇 달을 하겠습니까 이거 자 두 달 이상 넘기면 안 돼요 두 달 내에 1차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2차를 하는 겁니다 두 달에서 길게 잡아도 3달 그 이상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1차는 그 내에 이걸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자 얇고 넓게 가는 거예요 얇고 절대로 깊게 파면 안 됩니다 깊게 파면 안 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유체나 전기나 마찬가지로 자 단위 단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위 자 단위 한 15에서 20개 자 15개 정도 그거 하고 공식 한 10개 내외 자 이거 이거 암기해서 여기에서 응용을 해서 계속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말 문제 말 문제도 상당히 많죠 자 말 문제들 풀 수 있는 것을 자 공식에서 유추해내고 자 그런 방식으로 푸는 거지 자 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문제 중에서 난이한 문제들이 가끔 나오죠 가끔 나오는데 자 물론 유체를 전공하거나 모았던 분들은 풀어야죠 당연히 풀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분들은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그거 괜히 물고 늘어져가지고 이걸 문제 하나 푸는데 30분씩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을 나는 기필코 이 문제를 풀고 가겠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남을 때는 풀어보는 걸 당연히 풀어봐야죠 하지만 자 우리 갈 길 바쁩니다 갈 길 바쁜 상황에서 그런 데에다가 시간을 너무 투자하고 나는 꼭 이걸 뭐 뭘로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다 성격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꼭 끝까지 물고 넘어지고 그럴 이유 없어요 자 일단 버리고 다음에 가면 다음에 다른 거 공부하면서 조금 더 지식이 습득이 되면 자연히 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넘길 거는 과감히 넘기는 겁니다 넘겨가면서 자 어떻게 얇고 넓게 공부를 할 겁니다 다